뭔지 알겠어요? 야 이거 그런 거구나 왜 딴 거? 아 너 딴 거구나 나도 번호가 나오긴 나와요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추리해서 유추해서 그 번호에 그 사람을 맞추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 1등인 거잖아요 그쵸? 아마 번호.. 아마 마지막에 모르겠는데 계속 떠보시는 거 같은데 힌트가 없는 거지 형 일단은 이게 우리도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 뭔지 모르니까요 올라 한번 볼까 오 이 정도면 뭐 뭔데 출리감사님 힌트 아 여기 사실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여기 한번 나오고 싶은데 아 그랬어요?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름이 뭐예요? 손형석 아 형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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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황으로 아버님이 우승하기 조금 조금 힘들거든 이제 뭐 좀 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 형석아 계속 네가 응원해야 돼요? 그래 네가 응원해야 돼 지금 형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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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Sana 형석아 야 이거 더 아프네 Sentiment 형석아 아니 이거 너무onne 이거 너무 충만해 Ott's 그러면 아 Rings 실제로 정혜진 칸에 조혁돌을 던져 시간 안에 멤버 전원이 릴레이로 다녀와서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명이신 분들은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양말 신어요 말아요? 양말 벗어 벗어 할 거면 다 벗어 양말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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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형도 있네 어차피 뭐 어떻게 되나 막 가는구만 한번 봐 어떻게 되나 형님 지금 여기 아직 막 가는구만 저희 막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엄청나구만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발바닥에 멍이도 유일상황 우리가 각자가 느끼기에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전달해 드려야죠 이 느낌을 나도 올라가서 내 느낌인데 왜 그 느낌을 전달받아 형들이 모르시니까 아 나 참 아 정말 형이 딱딱거려 아 다음번에 오세요 우리 팀이야 아 정말 이상하구나 아 같이 팀이구나 아 형도 이상하네 뭐야 이상해 정말 우리 팀이 맨 먼저였을까 우리 팀이 먼저 하죠 왜 먼저 해 먼저 해 현지 형 하나 뽑아요 점프 점프하면 이거 완전 야 이거 6번이 제일 하죠 6번이 1번 오! 1번 자 그냥 선지 형하고 저하고 먼저 지효하고 먼저 할게요 오케이 여기가 들어왔어요 이걸 밟아야 돼 아 죄송한데 족족 빼주세요 뭐요? 족족 빼주세요 족족 빼는 사람아 아 저희 족장이에요 아 아 오빠 살려 돌아서 한 바퀴 더 돌려주자 네 저 칠 밟아도 이렇게 형 기회 다시 올 겁니다 맞으면 아플 거야 아주 많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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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두 발 never 아니 제일가 accounts 뭔 소리 ون 소리를 야, 이 속도면 동시해야 돼. 아니, 이 게임 안 해봤어? 야, 니 밟아! 동시야, 두 발로 하라고, 사오버! 두 발로! 괜찮아, 괜찮아. 답답하다, 답답하다. 아, 나 참... 두 발로... 이걸 이렇게 못하나? 이렇게 못하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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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